오이를 넣잖아? 훨씬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약간... 조금... 약간 거친 스펀지 케이크를 같은 걸 보면 돼. 분홍 소세지 맛. 분홍 소세지보다 조금 강한 맛. 아, 진짜 맛있다, 여기. 진짜 맛있다, 여기. 여기 또 올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먹어봐, 이거. 이거는 돈이 먹을 수 있어. 땡슨 닭키는데 진짜 맛있어. 여기 하나만 더 맛있어. 이거 진짜 한번 따라해봐야겠다. 나도 리용으로만 꼭. 그럼 다음은 현대집 조금 리용으로, 리용으로만. 리용으로 도와줬지, 그쪽으로. 그렇지.